2023년 강원도청과 영월군이 주최하고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지역생활예술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.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지원 분야는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청년예술과 생애 최초 연례사업 총 6개 분야에 영월군의 근거지를 두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고유번호 등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아마추어 단체 및 동아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한도 내에서 팀별로 최대 250만원씩 16팀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내 공모요강을 공지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